자, 96 다시 1 시작해봅시다. 자, 이 내용 봐볼게요. The birthday party. Name, Billy. Date, Monday, August 24th. Class, English. Topic,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아하, 자, 글을 썼네. 자, 이만큼. 네 가지에 대해 썼는데, 자, 1번 미션. 자, 뭐에 대해서 썼을까? 자, 이름은 Billy가 쓴 거고. 날짜네, August 24th. 이거 8월이네, 그치? 자, 2번.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쫙 두 번씩 말해보세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자, 이렇게 12월. 2번씩. 그 다음에 클래스 수업은 영어 수업이고, Topic 주제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지난주에 뭐 했니? 주말에. 친구집에 갔네. 친구집에 갔네. His name is Ernesto. Ernesto 집. And he's from Mexico. 멕시코에서 왔대. He moved to the US 3 years ago. 아하. 자, 네버 3. 자,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정리하세요. 자, 뭐다? Ernesto 라는 친구에 대한 얘기지. 친구집에 갔는데, 멕시코 친구집에 갔었다. 이런 얘기를 썼네. 자, 그 다음에 미국에는 언제 이사 왔을까? 자, 이거 영어로 문장, 질문, 그리고 대답해 봅시다. 자, 이 대답이 나오도록. 그러면 언제 왔냐니까, When, when, did he move to the US? 이렇게 하면 돼. When did he move to the US? Move to the US? 언제 왔냐? He moved to the US 3 years ago. 이렇게. Yesterday was his sister's birthday. 아하, sister's birthday였다. 어제가. She turned 15 years old. 자, turned는 변하다, 바뀌다. 그래서, turn 15, 그러니까 열다섯살로 되었다. 아하,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5번.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면은, sister의 생일 파티였었다. 이런 말이었어. 자, 그런데 질문 하나 해보면은, 이런 게, there's special party when a Mexican girl turns 15. 자, 열다섯살때, 여자아이가 열다섯살때는 엄청난 파티가 있대. 자, 그 파티가 있다는데,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We ate traditional Mexican foods. 트래디셔널 하면, 전통적인. 자, 우리는 our, what are, 자, 질문 대답해 볼게. What are our Korean traditional foods? 자, 한국 전통 음식은 뭐가 있을까? There are 김치, 삼, 삼겹살, 된장, 등등, 이런 게 있겠지. 그치? What are traditional Mexican foods? 자, 전통 Mexican food은 뭐 있을까? I loved the enchiladas. Enchiladas. 자, 매운 것. They were delicious. 맛있었대. We played some games. One of the games was really fun. 자, 게임 하나는 really fun. 진짜 재밌었다네. We covered our eyes and tried to hit a piñata with a stick. 아하, 자, 질문. 자, 게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였을까요? How did the game go? 질문하고, 대답, 저렇게 하면 되겠지? We covered our eyes. 눈을 가렸대. And try to hit a piñata. piñata를 때리는 거야. With a stick. 막대기. 줄. 막대기. 이런 걸로. 그림이 나와 있나? 아, 여기 있네. 자, 이런 거야. 자, 이 그림 설명하는 거를 말해보세요. 이 읽고, 이 뜻을 설명해보세요. We hit the piñata at the party. piñata를 막대기로 때렸다. 그래서 떨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러면, 자기가 다 갖는 거. 어, 자, 그런 내용이었고. 자, 그런데 기회는 딱 한 번이네. One chance. 기회는 한 번. 자, 그래서 깨지면. Lots of candy fell out. Fell out. 떨어지는 거야. 캔디가 떨어지고. We all got to keep some. Keep some. 갖다, 유지하다. 내가 그것을 갖출 수 있다. 자, 이런데 음악이 없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there was a band. 밴드 음악이 있대. 자, 이 그림 설명해보세요. 9번. The music was fun and exciting. 자, 음악이 재밌고 신난데. There was a band playing music called mariachi. 마리아치라는 밴드가 있다. 이런 말이. The music was exciting and people danced. 춤도 추네. The party was a lot of fun. Ernesto's sister happily accepted gifts from everyone. 자, 선물도 줄까? 어, 주네. happily, Ernesto's sister happily, happily accepted. 기분 좋게 받아들였네. 받다, 이만. Gifts from everyone.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선물을 받았다. 자, 런닝. 자, 그러면은 어, 10번 미션. 10번은 자, birthday party. 자기가 생각나는 거를 아무거나 자기 생일, 남의 생일 다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에 맞게끔 이름 쓰고 날짜 쓰고 자, 수업은 English이라고 여기에 제목 어, 아무거나 쓰고 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써보세요. 글 쓸 적에 뭐 어떤 파티가 있었다. 특이한 게 있었다. 어떤 음식 맛있는 게 있었다. 어떤 게임을 했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좀 재미난 걸 쓰면 되겠네. 자, 11번, 12번은 요거를 각각 설명하세요. 읽고 자, 이거에 들어가는 거 요게 엔슐라라인데 밑, 고기, 치즈, 베스티블, 채소, 스파이시 소스 매운 소스도 들어가. 자, 그 다음에 15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건 뭐다? 아까 15의 의미 나왔었다. 자, 이게 스페인어지 스페인어로 15세라는 뜻 그게 바로 이렇게 퀘인세네라 이렇게 읽는데 요런 말을 요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래.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다음에 보면은 문제들이 있네. 왼쪽에 자, 저 문제들을 풉니다. 쭉 풀고 그 다음에 요 단어까지 요렇게 쫙 푸세요가 13번 미션 그리고 요거는 다음 시간때 우리가 채점하고 하겠습니다.